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여기는 미소다육에 있는 우리 해나님. 해나다육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은경언니 다 여기 찍고 이번에는 해나다육 이렇게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끄러워, 부끄러워. 완전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볼게요. 천천히. 네, 천천히 봐주세요. 아가들 볼게요. 자, 아마빌레 봐. 아마빌레가 입장이 이렇게 짧아졌네. 아, 너무 이쁘다. 얘. 자, 여기 이렇게 합시켜놓은 아이들을 이름을 이름표에 다 적어놓으셨어. 보통 합시켜놓는데 이렇게 이름표에 적어놓은 걸 처음 봤어요. 세상에. 나중에 모를까봐. 아, 이거 입고지한 아이들이에요. 입고지한 아이들이에요? 네, 세상에. 군데군데는 막 간애들도 있고. 얘, 얘 도태랑? 어, 맞아, 맞아. 도태랑인데 이렇게 작아. 얘도 입고한 거예요? 입고해요, 입고. 세상에, 세상에. 어머나, 이쁘다. 근데 크질 않아. 왜 안 크지? 입고한 애들은 별로 안 크더라고요, 저도. 달궈지기는 하는데. 응, 달궈지기는. 어, 다 끄덕끄덕해지긴 하는데 커지질 않아. 어머, 그래도 많이 컸다. 얘는, 얘는? 누구야? 얘 이름이 뭐예요? 석영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애그리먼. 응, 애그리먼. 얘 물 한 장 아이 천 원짜리 데려다가. 세상에. 정말 잘 컸죠. 잘 컸어요, 예뻐요. 어머나, 세상에. 얘, 얘 신도죠? 네, 신동. 신동? 응. 꽃망울. 꽃망울이. 응, 예쁘다. 다 안 흐리고 있어. 진짜 다 안 흐리고 있네, 진짜. 이거 피면 영상에 올려져요? 네.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있고. 아, 이거 파란색. 머노가, 얘? 머노. 머노구나. 와,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네, 너도 예뻐졌어요. 얘는 루비돈나? 아닌데, 아마린스인데.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루비돈나 같아. 우리 집에 있는 아마린스하고 모듬은 비슷하긴 한데, 진짜 우리 거는 다 막 저거 됐어. 아마린스. 아, 세상에. 어머나. 얘는? 파랑새? 야이? 얘가 파랑새라고? 네, 파랑새요. 하, 세상에. 응. 어디 분생을 이렇게? 응. 나그따그라다. 얘가 손깍지가 작년에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막 살균제, 살... 거기다 당겨 놨었었잖아요. 두 번에. 약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두 사이에서 잘 살아서 지금 예쁘게 물들어 준거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얘는? 얘 도테랑. 도테랑? 나의 사랑 도테랑? 응. 아이고, 예쁘다. 도테랑 좀 봐봐. 너무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얘는 프리티죠, 핑크? 네. 핑크 프리티. 라즈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물들었고, 얘는? 티피, 티피가 따글대글해지니까 이렇게 이쁘더라. 우리 애기도 이렇게 따글따글해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근데 웃자라면 막 애기들이 안 예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키웠어, 잘 키웠어, 잘 키웠어.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얘도 파랑제죠? 아, 맞아요. 펜댄스. 네. 타앙앵글. 네. 아, 수연. 어머, 수연이 얼굴이 큰 애하고 한몸이에요, 얘네가? 맞아요. 아, 어머,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보기 힘든데. 어, 제가 제일 좋아해요. 수연. 수연이. 네,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라고, 이게 한몸이면 이런 아이 저도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많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통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오 세상에, 음, 이쁘다. 네.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지금 뒤쪽에 와서 높은 아이들 보고 있는데요. 얘는 고스티, 응, 고스티도 물듬이 예뻐요. 호빗당인, 어, 호빗당인 얘는 왜 그렇게 길까하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제발 왜 저럴까하나. 입장이 안 폈어요, 걔는. 어, 그러니까요. 얘는, 잠깐만. 어머, 진짜. 빳빳하죠, 그렇죠? 붙어있어. 붙어있어. 하하하하하하, 얘, 얘도 그렇고. 맞아요. 어머. 희한해. 희한하다. 희한하게 생겨요. 희한하게 생겨요. 얘, 얘처럼 생겨요, 보통. 그니까요. 얘처럼 생겨요, 보통인데. 희한하게 생겼네. 맞아요. 음. 하, 얘도 얘, 팅커벨이다. 네. 그죠? 음. 음. 아,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얘는? 홍매왕. 홍매왕. 근데 너무 안 예뻐. 왜 안 예뻐. 물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입장에 피멍 들고 있잖아. 빨개질까? 빨개질 거야. 너무 예뻐. 빨갛게 물든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얘. 분무기 해주라니까. 이게 미스트 분무기? 미스트 해주면 나요, 좋아요. 얘, 프레주연이고. 와, 오로라 좀 보세요. 세상에. 뒤에서 찍고 있는데요. 아유, 따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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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갈. 아유,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쁘다. 로비 틴트 좀 보시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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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이고, 여기 걸린다. 페리도트. 페리도트. 세상에. 예쁘게 물들었어. 어, 어쩜 이렇게 예쁠까나. 얘, 해리와슨이죠? 네. 와. 우리 해리와슨은 인재석 물들려고 하는데. 너무 예쁘다, 얘. 어머, 예쁘다, 예쁘다. 세상에. 아유, 예쁜 아가들. 얘는 저기 같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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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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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얘 이름이? 청성미인 아닌가요? 애플미인인가? 애플미인인가? 청성미인 같은데? 저도 헷갈려요. 청성미인. 아닌거 같은데. 청성미인. 청성미인이야? 그렇구나. 예쁘다. 얘도 이제 끝에가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어, 예뻐, 예뻐. 예쁜 애기들. 얘, 라울. 라울이가 이렇게 예쁘네. 살구미인금. 살구미인금도 이렇게 포인트로다가 이렇게 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예쁘죠? 미니벨. 얘는 미니벨이고.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선반에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여기, 여기. 아우, 저쪽으로 가서 봐야 되겠다. 하하하하. 블루헬프. 웃지 마시오. 재밋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가들,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여기도 이렇게 합시켜놓은 아이들. 들이꼬지 아이들. 얘네도? 얘네는 이름에 안써놨어. 안써놨어요. 보통적으로 이렇게 이름 안써놓는게. 아,그렇지. 맞아. 어머, 수잔아이. 수자나이가 이렇게 물들었네. 우리 건 초록초록한데. 밖에 있어도 우리 건 초록초록해요.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물 안 들었어요. 너무 이쁘다. 홍포도. 홍포도 애기들 좀 보세요, 애기들. 여기 사이사이에 아가들 나오는 거. 너무 이쁘다. 별의 눈물도 이렇게 심어놨고. 실루엣 합시? 네. 근데 왜 이렇게 커졌네. 좀 더 심어야 되겠어요. 아니, 좀 크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크죠? 네, 안 커요. 다 젖어. 맞아요, 맞아. 근데 이런 모습이 더 이쁜 거야. 다 젖어서 그런 거죠? 다 젖어서 이런 모습이 예뻐요. 큰 애들은 물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하면 많이 크기는 하는데 전면 가서 많이 해주고 하면. 근데 얼굴이 안 이뻐. 안 이뻐. 저도 이렇게 다 젖어지는 아이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실루엣 너무 이뻐요. 아, 분간에 해줘야겠다. 좁은 화변에다. 아,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줘도 되겠어요. 맞아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초라인데? 얘가 프리메라. 프리메라? 네, 프리메라 초라. 세상에. 마커스 좀 보이소. 아, 마커스. 스파이시도 이렇게 물들었고. 프리티죠, 얘. 완전 프리티. 완전 프리티. 틴커벨. 메비나금. 아이고, 없는 게 없어. 세상에. 얘가 크림티? 네. 크림티. 얘는 라우이. 라우이. 이쁘다, 이뻐. 얘는 엘샤? 네. 엘샤도 되게 조그마해졌나 보다. 네. 그래, 맞아. 조그마해졌어. 얘는 독일 샴페인이고. 로우금. 수영금. 아, 수영금. 아, 헷갈려. 진짜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영상 찍다보면 다르게 말해요. 블루빈스. 블루빈스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키우다가 가나이. 지금은 없어. 블루빈스도. 아, 너무 귀여워. 저희 어떡해요? 네.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꽃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으로 내년에 더 예쁘게 놔요. 그냥 놔두면 돼요. 완전. 어, 이 꽃은 저도 연화바에서 처음 봤는데. 충격받았잖아. 꽃대가 막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그대로 놔두면 꽃이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또 나더라고요.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냥 월등하게. 그냥 밑에다 내려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래도 돼요. 얘는 이름표 없어. 아, 포토시나. 아, 포토시나. 너무 예쁘다. 소윤제도 예쁘고 소윤제도. 연지곤지? 네. 걔는 B타입인가 봐요. A타입, B타입 있는데 얘는 좀 짧은 아이. B타입. 아, 그렇구나. 룬디류도. 여름 잘 보냈어요.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아모르파티도 피몬슬고 있고. 비 안 들어오고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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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 여기 못 놓쳐라도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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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 어머, 온솔로.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세상에. 우리 온솔로는 아직 물이 안 들었어. 아, 여기도 파랑새. 파랑새는 진짜 예뻐요. 샤를로즈. 우리 샤를로즈는 이렇게 물 안 들었어, 아직. 아,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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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얘가 더 잘 들었죠. 세상에. 얘가 더 오래됐어요? 같이 사긴 했는데. 얘가 물이 금방 들려요. 세상에. 얘는 화분을 작게 썼고 얘는 화분을 크게 썼죠. 계속. 어, 맞아. 그러니까 화분이 크니까 흙이 수분이 많잖아. 맞아. 영양이 많아 영양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느라고 이렇게 백봉도 걔는 제일 오래된 백봉이예요 제가 백봉 좋아하는데 근데 화염 너무 많이 졌다 오늘 물주는 날이에요 아 물 자야 되는구나 얘는 뭐에요 얘는 얘 뭔노? 세상에 장난 아닌데? 나는 웃금이니? 따가리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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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코데우 나 이거 봤어 영상에서 이쁘다 얘네 자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진짜 이야 이거 이거 봐봐 영상에 너무 독특해가지고 저는 어머 이거 진짜 작네 영상에서 봤을 때 되게 크어보였는데 이렇게 잔재하나 나가들이구나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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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강스 얘도 은근히 이쁘더라구요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리틀잼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리틀잼 금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물들어서 티가 안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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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자국이 있네 네 맞아요 오 리틀잼 금 일반 리틀잼이 아니고 리틀잼 금 보라 공주? 아 공주같이 생겨가지고 공주만 좋아해 큰일말소리 하시네 조젤린 아 조젤린도 이쁘고 블루드래곤 손톱 좀 보세요 음 이쁘다 집에서는 이런 손톱이 아니었거든요 키핑장 와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애들이 애들이 달라졌어요 네 벤바디스도 너무 이쁘네 나의 사랑 벤바디스 얘는 주성콜로라타 주성 원종콜로라타 아 세상에 주성은 되게 빨갛게 오는데 그러니까 나 콜로라타도 있어 콜로라타인데 야생콜로라타 야생콜로라타 있어 근데 화면에 지금 얘가 야생콜로라타 얘가 어 틀리구나 네 틀려요 어 그러네 코시지반이지만 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코시지반 같은 코시지반끼리 왜 그러지 하하하하 싸움을 심하게 하셨나? 세상에 올팻이고 아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우 까맣게 보여 얘는 루돌프 블루헬프가 이게 몇 년 키우셨어요? 이거 제가 시작해서 처음에? 네 한 거니까 2년 넘은 거죠 이제 3년 다 돼가는구나 얘도? 네 근데 약간 목대 있긴 했었어요 아 그도 샀을 때도? 네 살짝 있었어요 어머 아 이쁘다 이뻐 이뻐 얘는 아르케인이고 당인도 이쁘고 수연이도 이쁘고 아이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요거? 어 얘 얘 얘 얘 얘 얘가 어 아르케 아닌데? 아니 아니고 뭐니너 에게리아 맞아 에게리아 에게리아가 퍼졌다 어 퍼졌어요 그 분갈이 이번에 해줬거든요 아 응 물 좀 주지마요 물 주지마요? 물 좀 좀 굶겨 그럼 이렇게 오므라 줘 응 로라도 이쁘다 이뻐 이뻐 요게 로우도 이렇게 예쁘고요 응 세상에 요거는 아리엘하고 에일린 걔 되게 조그만 아이들인데 꽉 차게 큰 거에요 분갈이 얼른 해줘야 돼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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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께리 따로 심어 줘 에일린하고 따로 심어 줘 응 응 나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나 하하하하 이야 화제 네 저번에 적심한 아이들 바니가 왔어요 바니에 애기들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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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이들 완전 빨개졌네 네 그때보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세상에 레드베리 이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대 희성미인도 그렇고 세상에 어머 꽃 폈어 나 이거 아까 보고 우리는 아직 꽃이 안 폈거든 아 블루초 콩예비르 너무 이쁘다 요 꽃 자체가 오케이 아 너무 이쁘다 항상 영상이 되게 이쁘게 나오죠 오 네 아 이쁘죠 하하하하 기술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찍어서 감탄을 하고 있어 하하하하 매직쟁골드 아 예예예 루페스트리 네 세상에 루페스트리급 아메치스 아 이쁘다 이쁜 나이 가들 여기도 이렇게 있구요 얜 레티지아 네 하하 둥근잎이 치우리데 아이고 소단하게 심어놨네 아 너무 이쁘다 연봉도 요거 뭐 자구에요? 꽃대 어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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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꽃대 꽃대처럼 올라온 연봉이 이게 자구가 많아요 음 자구 같죠 자구 자구 같아요 우리 것도 그래 잘라주지마 네 잘라주지마 잘라주지마요 하하하하 그스럭기 아 여기 나우리도 이렇게 있구요 저번에 이게 이게 심는거 봤었어요 아 연필선인장 어 연필선인장 청산홍철아 청산홍철아 천산호철아 네 아 이쁘다 얘도 흑길이가 키가 무작위커네 걔는 성장수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어 키가 진짜 크다 네 오 염자도 이렇게 있구요 자 이제 우리 저쪽에 반다이 쪽으로 가볼까요 자 저쪽에는 손님이 계시니까 요쪽에 요렇게 다른 분 것도 요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고 영상 안 끊고 갑니다 영상 끊고 가면 재미없습니다 자 요렇게 지나가면서 언제 어디갔어요 여기 있던거 저기 치웠어요 왜 왜 쟤는 내려놨어 왜 왜 쟤는 내려놨어 아니야 나 찍어야지 얘네들 헤나다이님이 데려온 아이들인가봐요 아 얘네들은 분갈이하고 아직 정리를 못해서 요다 요기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요기 테이블에 위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 재밌다 와 요기 이렇게 반다이 하나 더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음 요렇게 3단 요다이가 요게 되게 이쁘더라구요 오 너무 실용 되게 작은 아이들 올려놓기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신발 한번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까나 뱀바디스랑 또 합시켜놨네 하하하하 여러아이 너무 귀엽다 세상에 요 콩돈 얘네들 화분도 되게 이쁘죠 그쵸 요 세아이가 은경언니가 선물을 해주신거 아 이렇게 세트로 심어두었는데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초록등이었는데 초록등이었는데 얘는 그냥 백미에요? 시집가는 처녀에요 시집가는 처녀? 네 백미랑 비슷하기도 하죠 그쵸 시집가는 처녀 응 그렇구나 얘 홍포도 네 옛날 오래됐어요 티영재 오 이뻐 이뻐 얘네 심는거 봤잖니 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뻐 신발 어머 진짜 신발 화분이 네 얘네 진짜 특이하다 그쵸 심어주니깐 더 돋보이고 예뻐 같이 진짜 진짜 이뻐요 네 세상에 이거는 다 땡땡이에서 맞아요 하하하하 아니 물구멍 물구멍 뚫어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이쁘네 근데 여기다 어떻게 심었대 이거 입구가 이렇게 작은데 어 다 들어가더라구요 어 제주도 좋아요 하하하하 세상에 얘 정야 정야 많이 못 자란거 같죠 맨날 못 자라서 조금 못 자랐어요 조금 못 자랐나요 어 지금은 괜찮은데 물 좀 말려야 되겠다 얘도 어 물 말리면 어쩌란거 금방 저거 되요 목대대고 목대대고 되니까 네드벨벳이구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키르이네야 아 이쁘다 얘는 뭔노 아이시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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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세트화분에 심어 놓으셨어요 얘 원종예성이죠 네 맞습니다 아우 이쁘다 아 요렇게 롱분에다가 약간의 롱분에 정사각형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아 그리고 얘는 러블리로즈 아 이쁘다 백봉이구요 아 세상에 요기도 마커스가 있어요 마커스가 요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유 이쁘다 여기도 연봉이 있고 아 저기 샹그릴라 어머 샹그릴라가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응 맞아요 응 우리 아가는 물을 안들어 옥상인데 아 왜그래 왜그래 떼치 좀 해줘야 되겠어 아 얘도 너무 이쁘고 여기도 펫 있고 얘는 이름이 뭐야 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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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망이라고 그랬어 노망 들었나봐 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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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도 입장이 짧아가지고 통통 통통하니 너무 이쁘다 아 이쁘다 어머 여기도 벤바디스 벤바디스는 이렇게 물 안들어서도 너무 이쁘거 같아 아 맞아 얘는 뭐야 얘 그리고 얘가 정이야 너무 못작은 애들 잘라가지고 여기다 심어줬거든요 그때 잘라갖고 영상 다 봤던거 같아 걔가 있네요 네 세상에 엄청 작은 잘하고서 있네 엄청 잘하고서 있네 물 안들 물 안들었어도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장에 어머 러블루루즈가 얘는 줄기가 이렇게 목대가 자두가 나왔어 세상에 신기하죠 신기하다 네 어머 어머 이야 앞으로 팔 벌리고 있네 응 아 얘도 러블리로즈 얘는 라임 앤 칠리 금 칠리금 금 깨면 안보여요 안보여요 안보이는 애들 많아 응 얘는 로라 로라 얘 저기잖아 릴릿이나 릴릿이나 그렇구나 어이큰니 세상에 어머 얘는 뭐야 얘 사마로라고 사마로 독특하게 생긴 애인데 얘가 이제 꽃대를 올렸는데 꽃을 한 몇개월째 안 보여주는데 인제 인제 네 자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하 세상에 꽃이 굉장히 작다 와 흔들려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잘 안 잡혀 세상에 삼화로 삼화로 금사왕도 있고 나나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러블리로즈 너무 귀여워 얘는 뭐지 얘 얘 얘 롱구아스 롱구아스 아니 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롱구아스가 아니고 아니 이거 아니고 아니 바다 어머머머 얘 나 앞에 사갖꽃쯤 보고 사갖꽃 아 쨍깍쨍갖꽃 롱구아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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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롱구아폴리아 어 나 얘도 처음 봤어요 어 음 입장이 되게 작고 막 따길따글하고 그러니까 어 이런 아이도 있구나 아우씨 힘들어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 세상에 온슬로우 응 온슬로우가 너무 이뻐 네 묵으니까 얘네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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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뭘로 뭔노 응 세상에 화면은 되게 커보이죠 여러분 쬐꼬만한거에요 요거 옆에 화분하고 비교해보세요 세상에 어 이쁘다 이뻐 자 미리네도 있고 자 이렇게 얘는 샹그릴라 얘도 샹그릴라네 응 아 세상에 퓨어러브 희성금 꽃 좀 보세요 꽃이 만발했습니다 아 예뻐요 예뻐 아 요렇게 이게 희성금 꽃이 여러분 되게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어 초점아 맞춰라 야 야 됐다 됐다 아이고씨 안 맞아 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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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져서 자꾸 안 돼 포기 포기 아 여기 잡혔어 와 요렇게 잔잔하고 예쁜 희성꽃이랍니다 희성금 꽃 어 너무 이쁘다 예뻐 예뻐 예상 맡아봤어요 아 하하하하 왜 그랬어 하하하하 안 맞을 건데 하하 아니야 딱 이 모습도 알아야 돼 아 진짜 이거 리틀 장미죠 네에 아 이게 내 초점이야 아까 만져놨더니 이게 잘 됐다 하하 리틀 장미도 얘 키가 컸네 얘는 좀 손을 봐야될 것 같은데 얘는 또 뭐야 얘는 같이 또 심어줬어 아니야 얘 같이 그냥 합식을 해줬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합식을 안해줬거든요 여기서 찍으니까 영상 이게 사진이 저기하구나 얘 바닐라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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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웠어요 칭찬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짚시금 너무 예뻐요 얘는 아이시그린 세상에 이렇게 작은 아이시그린도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작아요 얘는 뭐야 초코젤리 얘가 무이칸 이렇게 예쁘니 키팅장을 맨날 올 수밖에 없지 아 세상에 매주 와야죠 아이들 보고 싶어서 아주 그냥 세상에 너무 이쁘다 얘는 패러독스가 이렇게 빨개요? 네 왜 이렇게 작아? 어 작아 얼굴이 엄청 작아졌어요 우리 패러독스는 이렇게 저기 뭐지 묵지로 돼가지고 큰데 나무가 나무식으로 적어졌어요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입고 자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제 좀 크면 저렇게 되고 세상에 너무 이쁘다 얘는 롱기시마에요? 네 화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갈래 그래 뭘 해도 앞으로 가야 되겠어 불편하죠 불편해 불편해 난 이렇게 찍어보질 않아서 맞아 팔 쭉 뻗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얘 롱기시마 얘는 러블립이에요 이거 물드니까 예쁘더라구요 너무 이쁘다 아가들 너무 이뻐 레드반타지도 있고 누다금 어우 누다금도 이뻐요 세상에 노마 아까 보여드렸던 노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헤나님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뭘로 엔딩을 잡지? 뭐로 할까? 얘로 할까? 예쁠수록 아 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 미소다욕에 헤나다욕님 아이들 영상에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